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 만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정상 간 회동도 가질 예정입니다. 정치적 결단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조금 전 만났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의 가감 없는 의견을 계속 전달해달라고 했고 인 위원장 역시 보통스러운 쓴소리라도 정치 발전을 위해 건의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뚝 떨어진 가운데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첫눈이 예보되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질문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궁금한 뉴스 오궁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저희 해결사 나오셨습니다. 박상희 교수, 임준태 교수,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 MBN 장갈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고요.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성탄절을 위해 준비한 전광판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웬 섬뜩한 문구가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갈 기자,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백화점에 가보면 정말 전광판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백화점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시민들이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면 이거를 전광판에 띄워주는 이런 이벤트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갑자기 한국 여성을 모두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구가 백화점 전광판에 크게 떴는데요. 이 문구, 영어로도 함께 노출이 됐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둘 다 나갔다는 건데. 박상희 교수님, 이게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길거리가 다 이거 보면 되게 섬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다 그래도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성탄절 영상을 볼 때는 너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는데 거기에 저렇게 한국 여성들은 성폭행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일단 그 두려움과 혐오감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남의 얘기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국 사회를 뒤져본 적이 많잖아요.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구에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낄 거예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백화점의 전광판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고 너무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지어를 잡아내려고 했지만, 금지컬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문구 자체가 엄청 특이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너 사실 여기 아이들 듣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저거 봤다면 정말 눈 가리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장가혜 기자, 백화점 측이 일단 이벤트 굉장히 많이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우선 백화점에서는 시민 참여를 좀 유도해서 좋은 의도로 한 거라고 하는데요. 우선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백화점 측의 준비가 아까 박상희 교수님처럼 많이 미흡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지적하기 전에 백화점에서 이거를 악용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리스크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백화점 측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속어나 소거 이런 특정 단어와 문자 60만 개를 전광판에 내보내지 않도록 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애초에 있었다고 해요. 네. 60만 개의 단어 그리고 문장. 그런데 이 수십만 개나 되는 필터링 시스템에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60개의 금지어를 걸어놨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60만 개입니다. 60만 개. 어떻게 이게 안 들어갔을까 궁금한데 임준태 교수님. 일단은 일단 이런 거 좀 상상되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그렇죠. 백화점 측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필터링 전문 업체를 통해서 다수의 금지어를 지정해서 나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아니 성폭행 문구를 걸러내지 못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상당히 분통을 좀 터뜨리고 있고요. 백화점 측의 허술한 준비로 인해서 행사 자체의 취지가 상당히 좀 무색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도 이런 메시지가 올라올 거라고 상상도 사실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구원 변호사님. 이거 친민들한테 공포감 내지 불쾌함 이렇게 줬잖아요 사실. 뭐 처벌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도 여러 가지 제명을 좀 검토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한가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사례의국을 한때 엄청 화제가 됐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공중협박제가 신설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공중협박제가 신설돼서 사실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정확히 적용이 가능했겠죠. 이게 좀 미리 신설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업무방해죄. 뭐 일단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백화점 쪽은 얘기하는데 잘 마무리되어야겠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갈 기자. 다음 사건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안인데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교회 장로가 교회에 다니는 세 자매에게 너희는 4, 5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어 라면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기억을 주입해서 결국에 이 세 자매가 2019년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고소하게 해서 이 장로가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장로가 왜 하필 자매들의 친부를 몹쓸 짓을 한 사람으로 몰았냐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단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불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이게 아빠가 아버지가 몹쓸 짓을 하게 했다고 믿게 하는 거짓 기억주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신도에게 이렇게 세육소를 세뇌시켰다는 건데 이런 게 바로 가스라이팅, 요즘 말하는 그거죠? 큰 범주 안에서 가스라이팅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화관계에 어떤 권력구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상화관계에 권력구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 부분은 교회 내에서 지금 목사가 없는 교회였다고 해요. 굉장한 은사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 수준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조력자였던 이 집사는 게다가 성폭력 상담소 근무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였다고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은근히 가스라이팅은 은근히 그 사람들의 어떤 기억을 바꾸거나 또 이렇게 심리적인 지배를 늘려가는 건데 이 사례의 경우는 가스라이팅이면서도 사실은 더 직접적인 일반적인 가스라이팅의 형식을 넘어서서 더 직접적인 세뇌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차 없었던 기억 자체를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기억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중에서도 상당히 악랄한 그런 강압적, 직접적 세뇌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뇌를 당하게 되면 정말 그걸 믿게 되는 건가요? 믿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망각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조작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한 번도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한테 네가 예전 어렸을 때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여러 명한테 얘기를 하고 또 가족들도 그래 너 길 잃었었잖아, 그때 다섯 살 때 길 잃었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실험에 참여한 자들이 본인들이 어렸을 때 길을 잃었다고 기억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그때 그 골목이 너무 무서웠잖아, 나 그때 무서운 사람이 데려가려고 했잖아 이런 실험이 많아요. 열기구를 타지 않았었는데도 기억을 조작해서 나 열기구 탔었잖아, 이런 식으로 기억 자체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면 조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좀 별개사안이지만 지난주까지 한창 달권던 전청조가 사실 떠오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이 장로 일당이요. 일단은 또 다른 여신도한테는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이렇게 세뇌해서 삼촌을 허위고소로 하게 된 혐의까지 있는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렇죠. 다른 여신도를 상대로 해서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이런 내용을 계속 허위로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무고를 당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고 관련된 혐의만 해도 한 30여 개 된다고 합니다. 무고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단 의혹을 제기한 그런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밖으로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런 세뇌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특히 장로 A씨는 평소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환상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계속 해내하니까 아마 그 신도들 추종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의 그런 행위를 위해서 상당히 신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종교단체 내부에서 이런 신뢰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가스라이팅 같은 형태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장로 A씨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가 운영하는 교회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신자들을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런 수법으로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교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범죄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교회 장로예요. 충격적인 것은 현직 검찰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몸담은 분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실은 법 집행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높은 윤리의식 또는 공직자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실제로 대검에서는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실은 그전에 경찰에서 아마 이 사건을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경찰에서 아마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통치를 했는데 이 수월중앙지검에서 아마 보안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좀 밝혀낸 다음에 다시 아마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번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권 변호사님, 일단 아버지, 삼총 등 무고한 분한테 일단 죄를 뒤집어서 지었던 건데 명예훼손으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분명히 무고죄를 고소하게 된 신도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들에게도 소문을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든 삼총이든 명예 심각하게 훼손한 거거든요. 이렇게 신도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발사를 했다면 이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의와 명예의 손재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박상희 교수님, 지금 드는 생각인데 아버지, 삼촌의 자식들이 성폭행범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그 가족의 그냥 거의 파탄 수준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식이, 내 딸들이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딸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너무나 후회한다. 그때 내가 그렇게 세뇌를 당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너무나 미연한 것은, 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아버지께서 그 후에 신경 안정제도 복용을 하시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도 굉장히 자주 하시나 봐요. 가정이 사실상 파탄이 난 거죠. 또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 할머니도 너무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장로 부부 때문에 한 가정이, 그리고 한 가장이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이건변 사장님, 다시 처벌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재판부가 원래 검찰이 내린 구형보다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는데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하면요. 이제 검찰 항소에 관한 지침을 보면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 검찰이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의 한 2분의 1 이상 정도 즉 구형량보다는 못 미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장로 A 씨와 부인 B 씨에 대해서 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집사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의 판결 형량은 검찰 구형량을 훨씬 더 상해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재판부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중형을 선고하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신도들은 고소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이미 깨달았지만 이미 그 안에 가족 구성원들의 깨진 신뢰와 이 상처는 회복될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고로 신고당한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출국 정지도 당했고요. 또 이 사건 고소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혐의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봐서 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 피해가 정말 막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님. 이 세뇌로 인한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종 있거나 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사건들로 보도를 접하는데 특히 종교단체에서 상급자, 목사라든지 신앙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신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떤 경우는 같은 신도에게 살인을 교사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우리 예전에 있는 오대양 사건처럼 집단으로 수십 명이 어떤 종교단체의 지시에 따라서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하여적 무리가 있는데 실은 이런 종교단체 내부에서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사건들은 종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 수백 명이 집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 더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다음 500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사폭행 사건인데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장 기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고령이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고령이었냐면 80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피해자도 80대입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요. 지난 6월 오후에 갑자기 벨이 울렸다고 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80대 남성이 밀치고 들어와서 안방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80대 남성이 몹쓸 짓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여성의 집에 아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이 할머니의 아들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소리를 치자 이 할아버지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집을 슬그머니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놀란 아들이 할아버지를 당연히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할아버지를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조사만 받은 채 풀려났는데요. 왜냐하면 주거지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특히 고령인 점이 경찰이 말하는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할아버지를 마주칠까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할머니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와 지난해 한 차례 어르신들의 여행 모임에서 본 게 다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건 당시 충격은 물론이고 가해 남성에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80대 고령의 여성 저한테는 할머니입니다. 저의 할머니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 끔찍한데 얼마나 걱정 우려 피해가 심할까요? 그렇죠. 요즘 사실 노인의 성폭력 문제가 양적으로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심각도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떤 면은 좀 강가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80대이신 분들이 얼마나 성폭행을 했겠어 그리고 그 충격이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폭행의 문제가 물론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타격을 주지만 사실 더 깊고 오래가는 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폭행, 성폭력 문제를 영혼의 파괴범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어르신께서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슬픔이나 놀람 그리고 나아가서 트라우마 이거는 젊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나 놀랍고 불안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누구만 왔다 갔다 해도 무서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문제는 노인의 성폭행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르신들 보면 일단 초인전 이렇게 울리면 그냥 누구세요? 그냥 버릴 게 없이 열어주잖아요. 이런 걸 좀 80대 남성이 노린 걸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지금 세대보다 더 있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더 있으시고 그러니까 믿는 마음에 의심 없이 열어주셨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80대가 되시다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런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인지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사고가 약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도 좀 한정적일 수 있잖아요. 이런 범죄가 우리 동네에서도 일어났고 이런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다. 이런 걸 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약점으로 잡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 이렇게 되면 주거침입죄인가요? 다른 성폭력 관련된 처벌에 따르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주거침입 같은 경우는 강도라든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가는데 물론 앞에 강도라든지 성범죄가 미수에 그칠 경우는 주거침입 범죄 기수로 우리가 의유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주거침입 범죄는 형향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한 500만 원의 벌금 정도로 법전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타 언론사에서 한 40여 건의 주거침입 사건을 판결 나누고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40건 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7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한 22건 정도는 벌금형이 그치고 또 기타는 집행유예라든지 무죄까지 선고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당계인 주거침입 범죄의 어떤 기수의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법권에서 좀 더 새롭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피해 여성 아들이 마침 딱 집에 그때 마침 도착해서 이 남성을, 가해자 남성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찰이 이 가해 남성이 고령인데다 도주의움이 없어서 풀어줬다고 해요. 그래도 이 현행범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라든지 범행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대부분 구속 단계로까지 아니면 48시간 이내에 긴급 협박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석방을 하게 되고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 남성이 80대이고 그 지역이 살고 있으니까 주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또 나이가 한 80 정도 되면 도주의료도 없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통상적인 어떤 피의자 처리 지침을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 수사를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동네를 할부하고 다니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끔찍스러운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처럼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임 교수님, 만약에 성범죄 가해자가 20, 30대 거주지가 불분명하면서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 80대 남성처럼 이 고리를 활보할 수가 있는 겁니까? 20, 30대 남성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아마 이렇게 했더라면 거의 아마 구속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연령이 한 80대, 그러니까 고령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감안이 됐을까. 그런데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80대 노인이 예를 들면 도주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떠다녀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판단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법원의 어떤 입장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한 152만 건 정도를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실제로 검찰에서나 경찰 쪽에서 영장을 신청하러 청구한 케이스가 한 2만 2,590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한 1.5% 정도만 영장이 청구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한 건 반 정도. 아주 적은 숫자의 사건들이 구속영장이 신청이나 청구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영장 청구된다고 다 발부된 게 아니고 한 82% 정도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아마 150만 건 중에서 한 2만 건 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의 어떤 법원이 불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성표 원칙이긴 한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는데 고령인으로 또 감형된다거나 그런 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또 80대인데 그동안 한 번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하고 형량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범죄 전력이 많지 않아서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법원에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박상현 교수님 그리고 이번 경우엔 아들이 다행히 때마침 집에 와서 그걸 잡을 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노인대상 선범죄는요. 이제 다른 선범죄에 비해서 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좀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태 파악조차 정확히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양성, 성감수성이 떨어진다. 내가 노방이 들어서 그랬다,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없어졌나, 도망을 못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인식하기가 쉽고요. 또 이제 아까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걸 성범죄를 당했어도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데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 자식들 보기 창피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망신을 줄까 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될 수 없지 않게 여기거나 믿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어르신께서 뭐 그냥 너무 과장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사실 노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이나 예방이나 처벌 모두 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공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요, 노인 관련 범죄인데요. 장가희 기자,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노인 관련 문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이에요? 네, 어르신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가 되려 어르신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옆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내려칩니다. 할머니가 맞은 부위를 부여잡는데요. 요양보호사 잠시 후에 또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가족들이 가끔 요양병원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멍 자국을 숨겨야 해서 할머니에게 파운데이션을 바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가리려고요?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때렸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시겠습니까? 피해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너무 컸으니까 놀랐죠. 혹시 하고 싶어서 물티슈를 닦아보니까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왔던 거죠. 아예 없었죠. 의료인도 신고 의무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분명히 이게 신고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내 가족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돼요. 정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요양보호사 순간적으로 욱했다고 해요. 박사님 교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이거 말도 안 되죠. 사실 저 영상을 보면서 내 얘기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부모님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정말 좀 화가 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욱했다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욱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도 아이를 키울 때 다 누구나 좀 몇 번씩은 욱하고 선생님들도 그 많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욱합니다. 그런데 욱하다고 해서 이렇게 약자를 때리고 패고 이런 게 합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욱하는 감정은 반드시 또 일어날 것인데 그럼 저런 경우에 그냥 둔다면 재범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이치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요양원 측은 요양보호사의 보호가 늦어서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 해명 한번 들어보시죠. 이곤 변호사님, 일단은 학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걸로 알려줬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노인복지법을 좀 살펴보면 복지시설의 장은 학대 사실을 파악한 즉시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퇴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고용된 요양보호사가 지금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확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양벌 규정까지 적용이 돼서 요양원의 벌금형이 양벌 규정으로 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부분, 폭행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화장품을 발라서 가리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제 부모님, 할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들어서 화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해당 행위가 신체적 확대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폭행 또는 상해할 경우에 형량이 조금 다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노인이 입은 게 멍이 굉장히 크십니다. 상해 진단서를 끊으면 상해가 인정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정형이 있더라도 실제 법원의 선고 역량은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해서 살피게 되는데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이 가족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했다. 증거를 인멸하고 본인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이 돼서 실제 선고 역량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 교수님, 아까 박상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욱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욱했다고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분도 여러 질 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병원 안에 설치된 CCTV의 보관 기록을 우리가 뒤져보면 이전에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폭행한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정신병원 또 이와 같은 요양병원 안에서 일어난 환자나 보호 대상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계속 연일 보도되는데 앞으로 아마 보건복지당국이나 경찰 쪽에서는 수시로 이런 시설에 대한 CCTV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사건이 나서 그때 대응하다 보면 이미 피해가 끝나버리거든요. 피해 예방 차원에서 복지부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상의 지도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인 교수님, 돌봄 노동이라는 게 고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꼽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자격 간병인이 유입되는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되고 노인 인권 존중 교육의 문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병원의 암묵적 처리 관행의 문제라든가 신고인 비밀 보장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은 요양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좀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저도 동의합니다. 꼭 해결책이 좀 반영이 돼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보면요.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어디 믿고 맡길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개인의 일탈 때문이긴 하지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라이브 픽에 박진아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 픽, 두 영웅의 만남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와 축구계의 영웅 기성용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제 기성용 씨 SNS에 누리꾼들을 놀라게 만든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도만간 같이 축구하는 걸로 라는 글과 함께 올린 이 사진. 가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사람 보이시나요? 훈훈한 비주얼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데요. 임영웅 씨는 일주일에 축구를 다섯 번 할 정도로 축구를 무척 사랑하는 연예계의 대표 축구 팬이죠. 지난 4월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축자로 나서 축구 사랑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때 맺었던 인연인 걸까요? 둘의 만남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선한 조합이라며 축구는 잘 모르지만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네요. 두 번째 라이브 픽입니다. 이런 소식 보면 신의 영역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궁 이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자궁이 없는 채로 태어난 이 여성. 두 번의 시도 끝에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규칙적으로 월경도 하고 임신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을 주도한 의료진들은 남은 단계들이 있지만 이식 성공 경험이 쌓이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환자들에게 출산의 새 희망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의료진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소식이 희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라이브 픽. 캐나다의 한 산간 도로에서 포착된 봉화 같은 장면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어미곰과 아기곰. 아기곰은 어미곰을 뒤따르다 말고 배수부에 걸린 빨간 풍선에 홀딱 빠지고 마는데요. 발까지 동동거리며 신이 난 모습이죠. 그런데 이내 줄이 끊어져 버리고 풍선은 두둥실 하늘 위로 떠오릅니다. 망연자실한 아기곰을 달래주러 돌아오는 엄마곰의 모습까지 정말 동화 같은 순간인데요. 하지만 어쩌면 위험천만했던 도로 위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찰나의 순간을 동화로 만들어준 건 아기곰이 빨간 풍선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잠시 멈춰서 기다려준 차량들 덕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설주한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는요. 긴급 면담으로 저희가 전해봤습니다. 방금 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비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는데 이번 만남은요. 김대표가 먼저 제안한 건데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힘드시죠? 아유 뭐요. 살아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셔. 김기현 대표께서는 인요한 위원장님께 이번 혁신위처럼 과거와는 달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주고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앞으로도 향후도 혁신위의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께서는 은혜에 대해서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일인데 일단 보면 봉합이 잘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동석 행정관. 일단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두 사람 간에 신경전이 오갔었잖아요. 오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 안팎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만남에 있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두 분께서 이렇게 회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놓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고통스러운 쓴소리를 계속해서 건의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 김기현 대표께서 중진 이런 곳에서 들려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사실 김기현 대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건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는 좀 조금 낮게 목소리를 낮게 전하는 게 어떤가 이런 목소리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결국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의미가 당과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거를 해결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인 즉슨 결국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한 아주 높은 평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니까 42분 정도 얘기를 나눈 걸로 보이는데 일단 표정관리하는 것도 보였지만 일단 10월 23일이죠. 두 사람의 첫 공식 만남 때문에 더 훈훈했었는데 그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창의료를 잘 발휘하시면 국민의 우리 당이 또 성숙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성당으로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대화를 나눴고 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 제가 몇 달 빠릅니다. 제가 형입니다. 그렇죠. 군대는 3일 먼저 가면 3주분 떠나주니까 형님이신데 저는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화면만 봐도 분위기가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솔지원 부위원장님 이제 인위원장 입장에서는요 당시 지금 화면 보니까 전권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뭐 이럴 수 있냐 이런 입장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충돌 양상은 좀 피하기 위한 자리였지 않습니까 오늘이? 피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저는 지금 방금 우리가 화면을 지난달 23일 하고 우리가 오늘 방금 전에 화면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목되는 게 표정. 두 분의 표정에서 약간 저는 상반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23일에 만났을 때 인위원 위원장이 이제 막 정치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혁신위원장인의 중책을 맡기도 했거니와 본인이 굉장히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김기현 대표가 더 약간 여유가 있는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저는 상반됐다고 정반대라고 보였습니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긴장된 표정이었고요. 웃고는 계시지만 정말 이게 눈은 이렇게 입은 웃는데 눈물은 울고 있다는 표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위원회 혁신위원장은 굉장히 오늘 보니까 표정이 여유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어찌 보면 저는 이게 단편적으로 이걸 우리가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간에 있었던 어떤 역학 구도가 이미 묻어났다, 이 표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거치 결정을 계속해라라는 어떤 혁신위의 어떤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제 기자들 앞에서 당대표의 거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약간 수세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수세적인 모습에서 다시 한번 대등한 관계로 가겠다는 표정을 어떤 오늘의 제스처였지만 결국 혁신위의 안건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임명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기세가 오늘로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 불편한 기사기였다고 하는 김기현 대표, 일단은 어제까지 좀 불편한 기색도 많이 실제로 내비쳤었는데 어떤 얘기 했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질서 있는 계획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거뜨려 때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두 분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대통령 측에 신호가 있었다는 인위원장의 발언이고 또 김기현 대표가 거기서 맞받아친 사건 아니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건 없었다고 밝혔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그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추해보건데 인유한 위원장은 분명 대통령실의 한 수석과 이런 얘기를 오고 가다가 뚝심 있게 열심히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발언을 들었을 테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그거를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한 건데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 내에서는 지금 중진, 용태련이 계속해서 꺼내들다 보니까 중진위원 입장에서는 계속 김기현 대표에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당과의 그런 조직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인유한 위원장의 불만을 드러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신뢰로 거듭나는 그런 관계로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혁신위가 4호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하죠. 1호 혁신안을 보면 대사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 3호 혁신안이 연달아 지도부 의결이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동석 김정만, 희생 요구가 빛이 발휘할 위기이긴 합니다.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희생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국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희생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4호 의견 중에서 대통령실 참모 전략공천 배제 뭐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참모도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되는 거지 누구가 이렇게 한 곳의 지역에 내리꽂는 그런 방식은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참모의 일원으로서 정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 더욱더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위원장께서는 이 상대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의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혁신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당으로서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과거 김은경 혁신안이 마련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공천에 있어서의 가점 비율, 감점 비율 이런 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검토 중인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당이 얼마만큼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여당에서 조금 기존에 없었던 정말 획기적인 혁신을 보여주기를 같은 양당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참고할 수 있다. 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 엇박자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문제를 놓고요.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의원들 간의 엇박자 입장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영상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연이어서 탄핵을 정말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표현대로 탄핵 중독자는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이런 매우 격앙된 반응 등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한 경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TF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올라온 거를 저희 원내에게도 보고를 하겠지만 또 의청에서도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가 좀 이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시키겠다면 이건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영상 보셨다시피 민주당의 김영배, 김영민 의원이 검사 대응 TF팀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탄핵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지도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거리 두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설주원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TF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너무 남발되는 듯한 모양새를 비춰주는 것은 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국민들도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상적 권한입니다. 헌법에 물론 있는 권한이긴 합니다만 저는 비상적 권한이고 될 수 있으면 최후적 수단으로 써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토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에서 만든 TF에서 검토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일이 나와서, 특히나 지금 보면 어떤 위법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을 가지고 와서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탄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위상만 올려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남용되는, 오히려 남발되는 듯한 탄핵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도부에서는 이걸,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이걸 하자한 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판단을 해보고 이게 민주당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다음 총선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판단해서 너무 남용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탄핵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용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동석 김정관, 일단 앞서 강경파 일부 인사들이 이원섭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또 지도부에서 좀 아니다라면서 바로 좀 번복하는 소동도 있었어요. 일단은 뭐 엇박자 노출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엇박자 나오는 거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뭐 당연한 일이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야지 당연히 정당도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리고 되풀이하게 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게 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한다. 사실 정치적인 행위로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위법을 한 행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 수단의 최고점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라고 알려진 탄핵을 저렇게 남발하게 된다면 결국에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국민들께서 지지할 수 있는 수단,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일단 1부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이 지지층에 떠밀려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일단 검찰을 흔들고자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건 조금 맞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 초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 임시에 열면 방탄 국회한다 아니면 무슨 방탄 프레임으로 계속해졌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영장 청구까지 돼서 영장 실제 심사까지 받았어요. 지금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탄이라는 프레임은 이제는 영장 기각 이후로에는 그렇게 큰 실효적인 프레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방탄을 위해서 한다라에 보다는 기존에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으면 검찰 스스로 자정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직무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훌륭한 검사들 많지 않겠습니까? 꼭 문제가 있는 검사를 그 자리에 꼭 놔둬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 스스로 오히려 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검사 비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민주당에서 이런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어찌 보면 검찰 내에서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듯이 아니면 재직급 감사된 듯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아마 TF 단위에서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도 해볼게요. 오늘 한 보도가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동석 김 장관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법무부 장관이든 다른 장관이든 간에 계속해서 업무 시행에 있어서 항상 후보자군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의 그것도 한 일환이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 내년 1월쯤 저는 출마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공직자 시한을 앞두고 1월에 정식적으로 출마해서 수도권에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수도권?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흥행을 일으킬 수 있을 가장 큰 무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고 지금 이런 것 또한 역시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기를 원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되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에 맞서서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그것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청소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기류는 좀 급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 사진이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유독 이렇게 된 건 모르겠는데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도 다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분의 국무위원의 배우자만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은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죠. 우연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동훈 장관 나오면 민주당에서 서로 가서 붙겠다고 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에서든 국민의힘에서든 어떤 내년 총선의 하나의 정말 흥미 포인트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구 위원장님이 나온 김에 한 장관이 오늘 대구를 찾아요. 사실 총선 등판 임박했다고 보는 시각이 그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출마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가 오버롯이 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구를 방문하셨어요.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그때도 한참 출마를 하냐 정치권에 들어오냐 마냐. 그때였거든요. 지금 정도의 시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정된 행보라고 저는 보입니다마는 이게 꼭 대구에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정치적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대구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이 곧 정치적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구에서 내놓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메시지가 오늘 저녁 때쯤 나오겠죠. 어떤 정치적 해석이 붙을까.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총선 출마한 저는 60% 정도 확률을 아마 이준석 대표의 신당의 가능성과 함께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덕 행정관은 어떻게 좀 별개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가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 내놓을 거다. 지금쯤이면 한동훈 장관도 슬슬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대구의 심장, 보수의 심장에서 한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만 나오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건 총선회는 아니냐. 다만 지금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낮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힘을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본인의 공천권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설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혼선 잡음이 하나 더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와 방탄 정당 문제. 이걸 꾸준히 비판해온 비명계 의원들이 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정치 모임을 만들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 솔지원 고위원장님. 일단 4명으로 출범을 알렸습니다. 탈당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안 보였어요. 기존에도 같은 얘기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고 참 고맙다. 이분들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요즘 민주당 뉴스가 없었어요. 거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뉴스.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에 대한 뉴스로 거의 그냥 파묻히자 시작했거든요. 민주당 뉴스가 하나도 없었는데. 다행히 이분들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민주당에서 뭔가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다른 목소리가 있구나라는 목소리.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당의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당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연성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조금 언짢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강성 팬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씩은.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오히려 통 큰 정치를 해가는 어떤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치지 마시고. 오히려 이분들하고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뉴스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한테 험재 출마 의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선수고만 해야 한다. 아니면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거 아니냐. 친명계 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비단 이혼욱 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또 이재명 반대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친명이라고 분류가 되는 김두관 의원님도 이 말씀하시고요. 특히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역 위원장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지금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가 돼야 되는데 수도권 정당은 이미 이뤘지만은 어떤 TK라는지 PK라는지 확장을 위해서 대표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비단 당의 어떤 한쪽에서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한번 선택해 볼 만한 조건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